아아! 박찬사 호텔! 이거..이거의 용사! 어? 이거의 용사? 어! 빨리빨리 제발! 이거의 용사가 뭐야? 패스! 야 그거 두 개만 패스하면 안 되지! 과거를 뭐라 그래? 과거를? 지난! 아니! 지난 날을 뭐라 그래? 역사책? 아니! 야! 옛날! 그렇지! 1번째! 누구를 어느 나라를 쳤어? 침략! 아니! 공병! 그 나라가 우리나라가 됐어! 직민지! 아! 그 나라가 죽었잖아! 아! 정복이라는 단어를 맞히면서 저 자리를 정복을 했어요! 지금 말이죠! 지금 여러분 잘 모르십니다마는 정말 마음이 가슴 아파하고 있어요! 저기 앉아있다가 내려왔던 마음에게 박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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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 마음을 위해 섬을 아홉 개해야 합니까? 박수! 당연 합니다! 아홉 개! 마음을 위해 섬! 오픈! 준비하실 결과 Grams врем 자! 이거 나무를 배워보면 1년마다 생기는거! 1년마다 생긴거! 동그랗게 청 IC이를 통해 마ت ineffective! 피피구구구구구구! 킹팀 말고! Syl newly 날씨 폐홀로 추악합니다! muss! Thank you! BILL! 나무태 좋네요! 주장을 하면 그 사람은 도보고 있다고 봅시다! 그렇죠 자 8 곱하기 8은? 8 곱하기 8 64 9 곱하기 3은? 64에다가 9 곱하기 3은 27 그러면 64에서 27을 빼봐 그럼 37 마당을 나온 남창에서 청둥오리 물고 간에 있잖아 여우 늑대 아니 그럼 통과해 통과 통과 아 족제비 아 맞아 맞아 북한에 있는 산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산 백두산 말고 백두산 말고 백두산 나 모르는데 뭔 산이야? 아 모르겠어 몰라? 통과 통과 아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를 뭐라 그래 할아버지 할머니나 신청 아빠가 기름 넣고 하는 거 주소 폐차 그렇지 기름 넣는 건 아니죠? 어떤 쓰레기 해가지고 페트평 이렇게 분리하는 거 재활용 원하시오 아 여섯 개 아 여섯 개 아 아 미덕아 미안해 아 아 문제가 어려웠다 마음이 아 미안해 상처를 줬구나 내가 미안 미안 자 최유민 하이팅 파이팅 컷 좋습니다 갑니다 시작 이거 뭐야? 크게 숨 숨인데 뭔 숨이야? 한숨 오케이 컷 잘한다 있잖아 어 나무로 된 것도 있고 초록색으로 된 것도 있어 뾰족해 숨 내냐? 그렇지 그렇지 아 이쑤시개? 컷 컷 워딩드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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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밸리점프 어? 배치기 아냐아냐아냐 밸리점프 하하하하 발레 오우 우스 댁걸 발레 니노 발레리나 발레리나 알았어 알았어 우리 집에 이거 사과맛도 있고 팥맛도 있고 어? 오리지널 거는 팥맛이야 색 아빠 이거 좋아해 이거 이렇게 네모야 양갱? 양갱? 양갱 양갱 자 시간 남습니다 4개 위라야 너가 이게 좀 많아 욕심 아니 욕심 위라야 이게 뭐야 허? 허? 이런 뭐 쟁이 하지 겁쟁이 거기에 쟁이빼 겁 굿 자 시간은 5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잊잖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흠흠 돌다 비글비글? 오케이 두 개 남았습니다 내가 친한 친구 단짝 단 그 다음 뭐 있지? 짝 짝 짝꿍 두렵게 하나만 더 낑날에 어 영광이 발전해서 한가 흠 수 있습니다 흠 두 개가 탈락 일곱 개 탈락 여덟 개가 안 됐습니다 아 인정을 안 하네 마음분하고 악수 한번 하고요